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자, 현장요원 자,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예, 걸어서 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얘는 빨리 간다고 해도 너무 답답해, 느려가지고 아, 이거 달리기가 머서야, 진짜 3분 1밖에 안되는 점프력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도착하고도 나왔죠 도착해서 거기서 춤추고 있지 헬로, 아직 안 오네 하면서 춤추고 있을거야 아,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바빠서요 빨리 가야 돼요 어, 저기네 어, 바로 찾았는데요 나 새로 지어온 과학자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지 어, 상태를 보안 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 내가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뭔 일이 있었나 여로라네님 어서오세요 아니, 나는 그냥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쟤네들이 나를 툭 쳐잖아 아, 달리기 내려요 달리기가 정말 느려요 답답해 죽겠어요 그냥 비오고 단 비오고 난 오오 어, 여기 누구 업그레이드 할 거 있다 잠깐만 오오 여, 이거 못 들어가나 오, 잠깐만 이, 얘가 아닌데 이쪽에 있는놌데 어, 이거 뭐지 이거, 이거 그거 아냐 이거 그거자나 헌터자나 잠깐만, 나 무기 이거들 만드는데? 이거 말고 유탄발사기나 로켓런처 이거 유탄발사기지 오우 너 유탄발사기다 아 맞다 촉수있다 참 촉수있으니까 상관없게 됐군요 아 근데 나 변하면 애들이 다 공격할텐데 그럼 군인들도 죽여야되잖아 불쌍한 군인들 블랙워치는 죽여도 되지만 아유 아유 아파 어? 눈 어 이거 검사하네 검사하는거랑 볼까 자 일로오세요 다음사람 자 손 벌리시구요 자 이쪽이 뭐 있나 없나 여기 여기 아이 눈떠 아 아 자 이 벌려보시구요 어 아무것도 없네 자 자 자 자 다음사람 다음사람 아이이 빨리오세요 봐봐 봐봐 아니 이 여성분이시잖아 내가 내가 하겠어 이 여성분은 난 못하냐 나도 저런거 했으면 좋겠는데 짠 짠 랄라라라라라라라라 헌터 잘한다 헌터 아유 야 근데 일반인 죽이면 안된다 어려 reaches 헉 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다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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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오우 나 총알 다 썼어 zin think 어 무서워하지 마세요 어 촉수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야 근데 나 적대가 됐는데 나 언제까지 과학자로 있어야되지? 나 군인 한명 흡수하고 싶긴 한데 블랙와치는 근데 얘는 나쁜놈이니까 뭐 흡수해도 되겠죠? 그러고보니까 니는 나쁜놈이잖아 니는 나쁜놈이잖아 니는 나쁜놈이잖아 아 니는 나쁜놈이잖아 아씨 늦었어 소일코 외양광고치고 있는데 오오케 어 그 이상냠들까지 왔어요 큰일났네 야 이거 맞아 오우야 에너지 엄청 많이다네 야야야야 오호 야씨 자 피 피 피 피 피 피 피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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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어요 아 나 에너지 없다 큰일났다 무기 하나만 이자 나 뭐하러 가고 있었지? 아 나 그거하러 가고 있었는데 현장 유원 이쯤일텐데 저기있다 어 저기있는데 여기 어디에 아 저기있군요 현장 유원 자 자 여러분들 지워놨어요 아 차에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자 이제 서로 다 보고있네 얘네들 이러면은 안좋은데 아 뭔 문제지 내가 좀 도와줄까 여기 누가 보고있지 됐어요 어 얘 누가 보고있는거지? 바로 옆에 있는 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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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밑에 아니 얘 그거하고있던 애잖아 넘어져있던 애인데 안죽었었나? 안죽었었나본데? 어 왜요? 왜요? 어 내일 덥대요? 난 지금도 더운데 제 방에 참고로 에어컨이 없어요 어 에어컨 없는데요 어 방송하는데 내가 웃고 떠드는게 밖에 세워나가면은 예 왠지 소도 없잖아요 그래서 문을 닫아야겠죠 그리고 창문도 닫아야겠죠 예 예 컴퓨터는 계속 켜고 있겠죠 위잉 돌아가면서 예 방이 크지 않아요 작아요 상상해보세요 상상에 나래를 마음껏 펼쳐보세요 한번 에어컨은 너무 전기를 많이 먹어요 선풍기를 별로 안좋아해요 전 그래서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선풍기 잘 안켜요 자 가세요 자 방어 어 방어유사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 무슨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이건 튜토리얼 같아 적에게 많은 입는 피해량이 25% 감소시킵니다 햇빛 속도가 25% 증가합니다 이게 낫겠죠 터프가이 전체적으로 피통이 25% 늘어난다는거랑 똑같은거죠 저항력이 25% 늘어난다는건 피통이 25% 늘어난거랑 똑같은거잖아 자 다했죠 다했을까 네 현장령 마무리 그리고 소굴 소굴은 아직 활성화가 안된 모양이에요 반짝반짝 안거리네 자 저거 일단 놔두고요 자 맹퇴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빨리 가야돼 어 잠만 가기전에 이거 내 컴퓨터 책상이랑 비슷한데 이거 이 책상 이거 내 컴퓨터 책상이랑 비슷한데 색깔이 좀 틀리긴하지만 제 컴퓨터 책상 인터넷에서 3만원정도 구입한거에요 어 뭐야 뭐야 내 뭐야 내 군인 한 군 뭐야 군기지 한가운데를 음 어 좀 많이 더울거 같아요 이건 진짜 지금 초여름이라기도 뭐하죠 솔직히 봄이어야 돼요 봄이어야 되는데 벌써보다 더워요 어 여기 뭐 여기 뭐 들어가나 아 뭐야 여기 살길같은거 있을줄 알았는데 없네 저기 가는길이 있길래 야 내가 게임하면서 본 옷중 가장 그나마 밝은 옷이야 하얀색 옷 하얀색인데 회색같은 하얀색 옷 이 분 체크무늬 입은 분 이 분 가장 밝은색 옷을 입고있어 머서 스타일 그런거 어 난 또 휠체어에 앉아있는줄 알았다 그럼 나 이쪽으로 가기엔 이쪽으로 가야되는군요 여기요 아 얘는 아무 데서나growth 에는 막무가 돼 막무가 돼 흐흫 어 얘는 예 뭐 그런게 없어 그냥 무조건 변하고 봐 좀 막무가내예요 머서는 안그렇죠 머리를 막 엄청 굴리죠 얘는 머리 굴리는게 없어 저 막무가내예요 장비스탈이야 장비스탈 머서는 좀 관우 뭐 유관장은 보면 관우정도로 보면 되겠지만 얘는 장비 자 자 자 너 엘마 야 잊자 그만 때려 그만 그만 참 그쵸 시민때문에 안돼요 어 토어 미사일 런처를 잡아서 뜯을 수 있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야 무기와 무기와 자 나왔어 오오 어 야 야 이거 쌓아 오우 아야야 근데 시민들이 너무 많이 죽는데 시민들이 지금 한 7명 죽은거 같은데 한발로 도로? 오케이 자 버리구요 어디냐 또 와요 어허 좋아요 오 뭐야 뭐야 아 저거 파괴했어야 되는데 자 놉 어디야 자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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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찍구요 두방이면 되겠지? 오케이 됐나? 또 와? 지금까지 죽은 것만 해도 한 1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토론처로 차량을 파괴하래 자 여기 오기 전에 밖에서 죽이죠 무기야 무기야? 자아 자 죽으세요 어허 어허 무기야 무기야 자아 어허 무기야 무기야 까다나 NFC 9 1 2 plusieurs 군 У ização 29 30 м 너 어디있어?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어요 가자! 살아있네요 다행히 다행이다 어우 가면 있네요 빡빡님 어서오세요 이야 교회가 저렇게 자 레벨업을 또 하나 해야되는데 비전투시 회복속도가 50% 증가합니다 복구 복구하면은 전투안할때 그 계속 들어갈거 같은데 한 하나만 하나만 찍죠 자 어 광기에 빠진 과학자 미션은 잠금해지 하지만 그거보다 특수능력을 주는 저 별표를 그 무조건 빨리해야죠 저게 특수한 능력을 주잖아요 할 때보다 어 어 어 어 자 여기 숨어서 아우 오듬싸고 왔는데 아 오듬 잘쌌다 진짜 잠시만 얘 숲 써야되는데 누가 보고 있는거야 너? 너 누가 보고 있니? 어우 되게 많이 보고 있네 자 너부터 자 너부터 자 얘를 없애고 그러면 쟤 아 이거 기분도 안되는데 오오케 이 틈새시장을 이용하는거죠 딱 어깨 부딪치고 나서 아 이게 그 그 뭐야 그게 올 때 틈새시장을 이용해서 옆에 일을 흡수하는거야 빈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배둘레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 어 검은 취약 검은시계 블랙워치 검은시계 블랙워치 검은시계 유전자 기술의 제품 프로덕트 생상품이죠 그걸 빨리 훔쳐 그니까 어 블랙워치에 어 취약한 점을 파고 유전자 파고들어서 그 상품을 훔치래요 그 물품을 대충 이런거죠 뭐 난 나는 훔친다 제품을 를 제안을 제안하는 욕 를 제안하는 파고들 니 를 를 를 를 를 를 를 그래요 저는 안 그렇던데 먹을 배랑 간식 배랑 따로 잇따라 근데 그 그 말을 여자들이 되게 많이 하잖아요 여자들이 그 말을 많이 하죠 음식배랑 먹을비 따로 있다고 근데 나는 과자만 먹어도 과자 먹어서 배부르면 밥 안 먹고 과일 먹어서 배부르면 밥 안 먹고 난 밥을 막 무조건 밥 먹지도 않고 배 채우는 것만 먹으면 장땡인데 딸기도 많이 먹으면 다른거 안 먹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딸기를 산적이 없어요 적응 나는 했습니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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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다 이거 이거 빨리 그거다 빨리 하다 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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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기다 내가 제일 원해서 싫어했던 달리기에요 자 이 느려 터져가지고 근데 느린 대신 조종하기는 더 편하네 확실히 컨트롤하기는 더 좋아요 아 이건 시간이 늘어나는구나 원래 그 시간 재서 어느 시간 안에 들어오는 그런게 아니라 시간을 늘리는군요 먹을수록 남은 시간을 그 시간에 따라서 그 시간에 따라서 야 이거 이거 쉽네 처음이라 그런가 앞으로 이런 미션이 좀 이제 종종 나올 것 같은데 나 이 미션 되게 못했거든 이 미션은 2.1 지금 2.1 지금 2.1 지금 2.1 지금 2.1 지금 2.1 스윙이 도종이 힘들죠 빠른 대신 네 너무 빨라서 아 너무 빨라서 조정이 힘들어 뭐서는 애가 무슨 플래시야 자 뭔가요 방어? 어떤거? 방어? 아까 하나 더 찍고 싶은거 있었는데 잘 됐다 방패강화 뭐야 이건 적의 공격을 차단하는 방어기술의 시간? 개인 공간 회피기술 전체체력의 25%가 증가합니다 야 이거 뭐야 전체체력의 25%? 이거 좋다 자 전체체력의 25% 증가 자 됐어요 자 메인 미션 하러 가자 여러분들 그 엄지와 검지를 살짝 키스해주세요 잠시만요 이제 자, 잠시만요.